플레이 코리아 안녕하세요 플레이 코리아 님 현성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해 봤어요? 얼마 전에는 동방신기 데뷔가 10년이 됐어요. 10년 전 동방신기 혹시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지금은 데뷔 10년 동방신기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2, 3 제발 나 좀 깨우지마 어째밤 한숨도 못 찾아 말이야 수많은 여자들 모두 내가 좋아해 내가 못된 남자라면 여자를 올릴 남자라면 물러나는 게 좋아 다치기 전에 거부할 수 없는 걸 알지 말 1, 2, 3 2, 3 2, 4 2, 4 3, 4 4 4 4 5 동방신기 동방신기는 정말 Something 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디오에 여자가 많이 나와요. 어때요? 도도해보여요. 창민 기분이 좋아 보여요. 창민 기분이 좋아 보여요. 창민 얼굴이 작아 보여요. 창민 얼굴이 작아 보여요. 창민 얼굴이 작아 보여요. 창민이 힘들어 보여요. 창민이 힘들어 보여요. 창민이 바빠 보여요. 창민이 바빠 보여요. 창민 얼굴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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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윤호랑 창민이 느끼해보여요 윤호랑 창민이 느끼해보여요 약간 귀여운 척하고 그랬었는데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이제 집에서 수병이나 물고있고 10년 전하고 조금 달라보여요 10년 전하고 조금 달라보여요 창민이 추워보여요 창민이 추워보여요 케이크가 맛있게 보여요 괜찮아요 케이크가 맛있어 보여요 더 좋아요 여자들이 도도해 보이지만 동방신기를 잡고 싶으면 더 분발해야 될걸요 누가 나이가 많을까 존박이 많을걸 창민이 추워보여요 창민이 형이 빠른이거든요 그래서 아플까 안 아플걸 창민이 추워보는 걸 잘 칠걸? 창민이 본명을 알까? 아마 알 걸? 대면 이미 늦은걸 넘넘 넘넘 시간을 잃어버린다 저의 승리는 빨간색을 맞춰야 하나? 제 승자는 최강창민입니다 승자! 저의 승리로 마무리 짓고 이미 창민이 이겼어요 1단부터 5단까지 해야해요 고거 잡았습니다 자 1단부터 시작하는데요 두번째 알 잡기 시작했고 세번째 알 네번째 알 무난하게 성공을 하면서 두번째 자 간빼만 아 이게 왜 들을까 2단에서 실패 이미 실패했어요 선물 받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동방신기가 12월 26일로 10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동방신기 데뷔가 벌써 10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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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ırQue 비디오 잘 봤어요? 그럼 잠깐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 아래에 저는 지금 보여요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때 보이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오늘도 Play Korean 오늘의 비디오에서 만나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만나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만나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만나요. 우리 비디오에서 만나요. INTRO 마 realizes naw. 감사합니다.